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온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가 018-88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3일 오후 5시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지수를 잠깐 보도록 하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하게 지금 5일선을 따라서 잘 가고 있고 지금 조만간 이제 21선, 61선 골든크로스가 임박했죠. 일단 흐름상으로는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 내일 이제 993포인트를 돌파 여부를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고 만약 돌파한다라고 하면 1000포인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외국인 오늘 매수세도 뭐 시종일간 좋았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 역시 지금 전고점 삼성전자의 어떤 강세로 인해 갔고 외국인들이 역시 지금 지수를 끌어 올려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대단한 외국인입니다. 시장 투자 시간을 보면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일단 외동상으로는 그렇고요. 일단 흐름상으로는 좋습니다. 지수 지수는 여기까지 보고 자 한원시스템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것저것 뭐 공조관련 그리고 또 매각 이슈도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한엔코 오토홀딩스가 사모펀드 회사죠. 이분들이 이제 좀 사모펀드 그래서 회사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엘지가 가져가건 누가 가져가건 모르겠고 어쨌든 뭐 이 한원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또 무거운 회사죠. 시가총이 무려 9조나 되고 열관리시스템 공조시스템에 있어 갖고 어깨에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 부분들 뭐 올해 뭐 영업이익이나 뭐 매출 뭐 단기순위 다 뭐 좋게 예상이 되고 현금 흐름표도 굉장히 양호한 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부채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유보율이 굉장히 쌓아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배당도 주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뭐 그런 요런 뭐 지금 기사도 뜨긴 했습니다. 변동장 버팀목 여름배당주 한원시스템 상용 CNE 주모 요런 배당 이슈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 3년 연속 2분기 배당 실시한 종목에 이제 한원 시스템이 들어가죠. 주가 흐름은 사실 뭐 그렇게 막 다이나믹한 흐름은 나오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엄청 무거워요. 이게 무겁고 시가총액이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헤비하다. 그렇게 일단 보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61선을 좀 돌파하는 요런 모습이 좀 나와줬고 거래량도 이제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주는 그런 모습 매동도 오늘 외국인 기간 매수세 들어와 줬고요. 또 그 밖에 뭐 연기금이 상거래 연속 들어와 주는 모습. 하여튼 요런 뭐 매매 동향 같은 요런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지금 다시 들어와 주고 있어요. 지금 금융투자도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일단 수급은 양호합니다. 수급도 양호하고 흐름도 양호하죠. 지금 21선이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꺾여서 다시 요런 추세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요런 구간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좀 무겁지만 점진적인 상승세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는 한원 시스템 뭐 좋다라고 봅니다. 좋다라고 보고 좀 굉장히 무겁긴 해요. 그래도 헤비한 친구니까 조금 그렇게 좀 단타를 치거나 뭐 이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오늘 한원 시스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저희 홈페이지에 요렇게 뜹니다. 들어오시면 2020 무료 추천 종목에서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총 2개에서 3개 정도 추천이 나오고요. 9시부터 해갖고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가 제시가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 보일 수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